형, 그런데 이번에 만들 건 약간 힌트라도 주면 안 돼요? 삼바, 전에 거 삼바를 이용했으면 이번 거는 이거. 볼라메라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흑설탕.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올 때마다 꼭 나는 흑설탕 사고 하거든. 팜슈가가 되게 유명해. 되게 맛있어. 이거 커피 타먹으면 진짜 완전 사기야, 사기야. 맛있지? 이게 원래 덩어리로 팔거든?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고용으로 팔아서 이거를 갈아서 쓰거나. 지금도 흑당이 또 유행 아니야? 한국인들 좋아하죠. 요즘 유행, 대유행. 흑당 치킨을 한번 만들어봐. 아, 좋다. 무조건 되는 거지. 흑당 버블 치킨 어때? 진짜 예쁘게 떨어진다.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완전히. 처음 완전히 테스트 해보는 거라. 뭔가 자태가 되게 곱네요. 녹으니까. 어?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달고나 냄새 나 약간. 들어간다. 팍팍 들어가는 거라 거침없다. 나 지금 테스트용이라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해보는 거라. 일단은 색은 엄청 그럴싸하게 나온다. 약간 닭강정 느낌이야, 형.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해보려고. 생각만큼 안 좋은데. 일단 비주얼이 그렇게 썩 좋은 비주얼이 아니야. 이제 다 끝났다. 일단 차가운이. 자, 이제는 잘 안 돼요. 이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완전히 늘러붙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